오셨다. 오셨다, 오셨어. 오셨다. 오셨다. 새신부 오셨어. 혜지야. 혜지 왔어. 어머, 맛있는 냄새 나. 또 놀랐어. 롤 여신. 어머,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굉장히 좋으시다. 적당히 어미 되더라고요. 와, 결혼 축하해요. 아이고. 굉장히 좋으시네. 목소리 너무 짜인 눈이세요? 이거 오빠 한 거야? 서울도 벚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때 이른 고운 현상 때문에. 아, 롤 여신이죠. 그렇죠. 저희 세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4억 명이 동시에 바라본. 4억 명이 바라본. 4억 명이 바라본. 다음이실까요? 오, 페이커. 페이커. 아, 요즘에 또 축구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네요. 야, 너무 멋있다. 여기 레스토랑 아니야? 역시. 내가 아까워. 아니, 저 부부를 보는데 저까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결혼 장려 부부네요. 진짜로. 진짜 셰프님 이러면서. 이런 매력이 있었어? 우와. 우리 사실 이거 하느라 약간 좀 지쳤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어땠네. 이야, 역시 역시 베타민.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베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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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님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 집에서 이런 비주얼을 볼 수 없잖아. 옆슐랭. 이건 자랑해야 돼. 너무 예뻐. 저 자랑해야지, 이건. 저렇게. 우리 집에 사효오빠가 와서 요리해줬어. 어디에 자랑하게 해야지? 내 친구들한테. 실시간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진짜 새벽부터 너무 배고팠거든요. 새벽이라고 왔구나. 근데 너무 맛있겠다. 엄청 바쁘게. 진짜 힘들어도. 너무 예쁘다. 과연. 근데 또 맛표현도 솔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되게 떨리더라고요. 진심이가. 너무 고소해. 그렇지? 육개는 완전 부드러운데 이 묵은지는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드셨다. 잘 먹네. 진짜. 진실의 미간. 손님탕이 너무 좋아. 감칠맛이 느껴지면서. 깨를 뭐 빻은 거야. 엄청 고소하다.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해. 씹으면 씹을수록. 다들 아나운서 분이라서 이거 좋은데. 증강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다. 너무 맛있다. 음. 이거 김치잖아. 김치랑 깻잎이랑 하나하나 이렇게 쌓은 건데. 묵은지. 어머. 약간 쑥스러운데. 쑥스럽네. 아이고. 달달해. 신혼입니다. 깨가 쏟아지네요. 진짜 깨가 쏟아지네. 진짜 달달하다 두 사람. 우리. 우리. 오빠가 옛날에는. 우리가 안 뺏었나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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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그때랑 다르네. 이랬는데.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요리할 때도 탁. 빼지 않고 형이. 이거는 뭐야? 이건 장어. 어. 이건 간단하게 소금구이 장어고. 이건 또 형이 직접 만든 소스로. 음. 장어 소스 너무 궁금해. 음. 맛있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오. 너무 달달해. 뭔가 간장인데. 그냥 간장이 아닌 것 같은데? 짠맛이 생각보다 안 느껴지지. 응. 딱 적당하게. 맞아 맞아. 부부가 호흡이 좋네.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너무 맛있다. 오빠가 진짜 결혼한다는 게 실납이 나네요. 안 망하게. CI.